이거 넣었어, 가루를 넣었어, 하얀 가루를. 자, 용암 나와요, 이제. 나도 해보래. 갑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이렇게 나와야 돼. 이거 봐요, 이거 봐요,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용암이 나왔어요. 이거 한 10번 해야 돼. 아유, 식초 무조건 다 써야 돼. 그래서 집에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해야 돼. 왜요, 왜요? 무서워요? 안 무서워도 돼요, 안 무서워도 돼요. 저 무서운 거 아니에요, 무서운 거 아니에요. 왜 놀랄게, 많이 해. 어휴, 자, 우리 티아도 이쪽으로 오시고. 엘사 공주님,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. 만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만져요. 착해요, 착해요.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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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. 어휴, 그래요. 계란 가면. 못 받나? 얘가 스킨십이 좋네. 위에도 안 해주는.